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밤까지는 동부 내륙 곳곳에 내일 오후는 전북 전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국지적으로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는데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커서요.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익산과 전주 30도, 김제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완주 30도, 진안과 장수는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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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